아아... 이거를 잡으면은 등급 위로 올라가는 거죠? 1분에 40마리 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? 그거야... 가능할 것 같은데? 어디 어디로 가는 건데? 아 연습모드 한 번만 해볼까? 아 그냥 이거 잡으면 되는 거야? 그냥 바이퍼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렇게 아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끝 깼어 먹길래야 먹길 수가 없겠구만 오케이 바로 가지 이거 너무 먹길래야 먹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실전 모드 그냥 가운데만 있으면 깨는 거 아니야? 알았어? 아 조금씩 어려워지긴 하네 어딨는데 또? 아 이거 여기 타는 거 있구나 어딨는데요? 끝난 건가? 끝난 건가? 나 안 보이던데? 나 안 보이던데? 끝난 거 아니야? 어? 아 끝난 거군요 이게 아 40마리 처치해서 받는 거 아 끝난 거군요 아니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은 깨겠네 오케이 좋았다 끝 아 아 하하하